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냥 축구 같은 경우도 그냥 상대방이 몰고 오면요 그냥 비켜주세요. 왜 다치 꼭 이겨야 돼요? 그게 승부욕이에요? 쓸데없는 승부욕이죠. 공부해서 점수를 더 올릴 승부욕을 책에서 찾아야지 수험생이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생각을 달려갑니다. 다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여학생들도 운동하더라고요. 최대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살살 여학생들의 운동은 주로 달리기더라고요. 달리기. 어떤 달리기냐? 급식의 달리기예요. 급식 종치면 막 달려나가다가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골절. 예. 깁스. 턱. 이러고 다해요. 예. 남량특집. 예. 조심조심. 알겠어요? 예. 밥 맛있는 거 먼저 먹는 거나 나중에 먹나 똑같잖아요. 예.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뛰어가는 거 보면 사과 10개 줬을 때 뭐부터 먹나. 맛있는 거 10개를 먹나. 맛있는 순서대로. 맛없는 순서대로. 똑같은 사과 10개를 먹는 건데요. 그렇죠? 생각하기 달려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예. 똑같은 밥 먹는 거예요. 예. 먼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줄 기다리면 어때요?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서가지고 수학 문제 풀기는 힘들잖아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암산 연습해보랬잖아요. 그런 거 들고서 암산 연습해보는 거죠. 예.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가 뭔가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기존에 내가 해오던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는 어떤 변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거이다. 속도가 처음으로 10이 되는 순간에 위치를 찾아봐라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도함수 활용에서의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죠. 시각에 대한 어떤 위치함수가 있다면요. 얘를 한 번 미분을 해주면요. 미분을 해주면 속도 벨러시티가 되는 거고요. 또 한 번 미분을 해주면 예. 가속도 엑셀러레이션이 되는 거죠. 기호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지금 위치함수를 XT를 이렇게 준 거예요. PT라고 놨다라는 것뿐이지. 똑같은 거죠. 그럼 얘를 속도가 주어잖아요. 주어. 늦는 이가가 주어. P의 속도를 찾을 거니까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며요. 미분하시라고 T에 대해서.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34. 이게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가 가. 속도가 얼마? 10이 되는 순간. 순간이라는 말뜻이 뭐냐면 그때의 T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이거 넘어가니까 24이퀄 0. 처음으로예요. 처음으로 10이 돼야 돼요. 그럼 얘는 3으로 이렇게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6. 그 다음 38이퀄 0.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이퀄 0. T가 2일 때랑 또는 T가 4일 때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2일 때와 4일 때의 속도가 1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10이 된 거니까 T가 얼마일 때예요? 2일 때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2일 때의 위치를 했으니까 위치는 이거잖아요. 위치 함수잖아요. 그럼 T에다 2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2 대입해보세요. 엄마가 2 막 대입을 하죠. 그 다음에 4, 9, 36. 2 하니까 6, 8. 저는 보통 이런 거 먼저 계산하거든요. 32죠. 거기다 8 더 했으니까 40. 이런 정답이 나온다. 이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 이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진 위치 함수이면요. 원래 함수면 속도라는 거는 도함수입니다.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에 속도와 가속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졌다.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겁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뭡니까?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죠. 양수면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 도함수의 보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거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가 또 유형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전국연합평가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평가원 모의평가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위치함수의 도함수라는 거를 잘 알고 있냐. 그래서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적분하기도 하는 거고요. 나중에. 그럼 적분했을 때 우리가 실제 움직임 거리라든지 위치의 변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걸로 또 나중에 개념이 연결되죠. 미분과 적분이 다 통합돼 버리는 거죠. 자,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12번은요. 그 심심하시면요. 서점에 한 번 가봅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통계기본이라는 책을 아무거나 딱 잡아가지고요. 이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었다. 그 문제집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구입 가격의 두 배를 갖다가 보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있다라는 말뜻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막 풀어내는 방법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연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책에 다 있다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에도 있었고요. 수능 완성에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걸로 연습하면 된 거죠.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은요.